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대만 선거를 보면서 아주 인상적인 것이 집계 조작이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대만의 아마 집계는 제가 보기에는 다 전화나 팩시밀리를 사용해가 여러분들 보고를 했을 것 같아요. 만 8천 개 정도의 여러분들 단위 투표소에서 다 개표를 하고 개표 결과를 우리가 이야기한 개표 상황표를 팩시밀리나 그다음에 전화로 2차 이름 집계소에 보고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만 8천 개 되면 시군구청 차원에 집계하고 시군구청을 전국에 집계하는 아마 그런 1차 2차로 나누어 집계가 됐고 또 그 집계는 민진당이라든지 국민당이라든지 민중당 같은 건 정당에도 함께 보고가 돼 가지고 서로가 크로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을 거라고요. 집계 조작이 없었을 겁니다. 그게 우리가 대만 투표에서 투표 직후 현장 수개표만큼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만 8천 개의 단위 투표소에서 여러분들 개표가 진행되고 그다음에 컴퓨터에 개입 없이 컴퓨터에 입력하는 과정 없이 모두가 전화나 팩시밀리를 가지고 여러분들 다 보고가 됐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물정이 다 남는 겁니다. 개표 상황표에 몇 표가 적혀 있었는지. 지금 대한민국처럼 개표 상황표를 컴퓨터로 숫자로 입력하는 과정이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이 과정 입력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그다음에 모인 선거 데이터가 보조 데이터베이스에서 메인 데이터베이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조작 프로그램이 작동돼 있을 가능성이 있는 두 가지의 위험이 있는 거죠. 집계 조작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집계 조작은 참관인들이 대부분 찾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집계 조작을 했기 때문에 숫자가 바뀐 것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그래프가 왜 나오는 거 하니까 이 그래프는 집계 조작의 결과물입니다. 집계 조작의 결과물입니다. 집계를 조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전국에 2006개의 읍면동에서 모두 다 사전투표만 하면 다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는 그런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 하는가 집계 조작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집계 조작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장 왼쪽에 2016년 20대 총선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통령 선거 2018년 시도 의회 의원 선거 2020년 4.15 총선이 다 여러분들 뭐죠 사전투표를 조작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집계 조작입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바로 집계 조작을 한 겁니다. 집계 조작을 숫자를 조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숫자를 조작한 것은 여기서 컴퓨터로 개표 상황표에 있는 숫자 후보별 특별수를 송출하는 과정 그리고 내부에서 이런 보조 db에서 메인 db로 옮겨가는 그런 과정에서 어디서 일어났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죠. 우리는 상상할 뿐이죠. 이렇게 하면 집계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 집계 조작의 가능성의 여지를 대만은 완전히 그냥 건절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아날로그 방식의 여러분들 집계를 해가지고 집계 과정에서 일체의 조작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결과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 사전투표제도라는 것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권력을 쥐고 있는 동안에 당시에 여러분들 자유한국당과 새누리당의 당대표가 박근혜 비대위원장 체제 황우여 자유한국당 당대표 체제 그리고 김무성 새누리당 체제 때 다 여러분들 뭐죠. 거소 선상투표가 도입되고 통합선거인명부가 도입되고 당일투표 사박 5일 전에 여러분들 이틀간 사전투표가 도입되고 투표지 관리관 도장을 인쇄 날인으로 가름하게 되고 사전투표자 신분증 이미지를 즉시 삭제하는 이런 소위 훗날 사전투표 조작을 위한 모든 제도적인 장치들이 2012년부터 15년 사이에 권력을 우파가 장악하고 일 때 다 여러분들 그게 통과되어버린 겁니다. 그 결과로 여러분들 이런 선거가 나오는 겁니다. 이 강서구의 역대 선거를 보시게 되면 전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2014년과 2016년 빼고 10년 동안 사전투표가 죄다 이런 조작이 된 겁니다. 야무지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역대 조작 가운데 가장 낮은 조작이 윤 대통령께서 등장하고 난 다음에 한 달에 최대지 않아 실시됐던 2022년 지방선거의 강서구청장 선거는 조작값 15%로 조작에서 가장 낮은 상태인 거죠. 다 여러분들 직계 조작입니다. 직계 조작인데 이 오그노 클린 선거 시민행동의 대표가 여러분들 지적하셔가지고 분명히 문제가 된 건데 이 3구 대통령 선거에서 개표 상황표에 개표소에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교부수 사전투표 선거인수 사전투표 투표자수 사전투표 투표용지 교부수가 다 일치합니다. 이게 개표 상황표에 나와 있는 투표지 개수하고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투표지 개수하고 선간이 발표된 자료는 일치하는 겁니다. 나누어준 투표용지 개수하고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수하고 전산상으로 발표한 투표지수가 다른 겁니다. 이걸 찾아낼지 않습니까 이거를 투표용지 교부수는 2276표인데 실제로 투표함에서 나온 것은 2776표고 선관위 홈페이지를 보니까 경기도지사 선거 일산 이동의 관내 사전투표는 2776표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누어준 투표지수 선거인수하고 실제로 나온 투표지수하고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정확한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실물 위조 투표지가 투입됐을 가능성도 높고 동시에 전산조작을 통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투표지 개수에 맞춰서 뭡니까 조작을 한 거죠. 발표된 거하고 실물로 된 거 다 같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개표상황표에서 나누어준 거는 이렇게 실물로 나온 수치에 비해서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익려투표지수가 나온 거죠. 투표지수가 남은 겁니다. 투표지수가 남았다는 이야기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하나는 실물로 된 위조 투표지가 투입됐고 동시에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했다는 거죠. 두 가지가 동시에.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두 가지 핵심 포인트라는 것은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해 가지고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증감 조작하는 거하고 그리고 동시에 실물로 된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는 것. 그 두 가지 현상을 바로 다 입증하는 것이 여기 나온 선거인수하고 투표지수가 다른 겁니다. 여기 선거인수는 투표용지 교부수 그리고 투표자 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투표를 6426명이 했는데 강동구 천호제 2동에서 투표지 개수가 6427개가 나온 겁니다. 한 개니까 별 거 아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개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실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걸 이제 오근호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어떻게 투표지수가 투표용지 교부받은 사람에 비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번 본인의 의견을 피력했기 때문에 이 사안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여러분들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도 왜 발생하느냐 사전투표자 수를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4월 10일 총선에 사전투표자 수를 투표소마다 여러분들 cctv나 아니면 캠코드로 촬영해 가지고 얼굴을 가리고 얼굴을 가려 가지고 투표장마다 사전투표자 수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투표자 수가 몇 명인지를 모르게 선거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투표를 몇 명인지를 모르게 이런 선거를 치르는 나라가 어디에 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하는 숫자가 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가 되는 나라가 도대체 어디에 있냐 이야기죠. 이런 뭡니까 엉터리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10년간 머젓 권력을 도덕질하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방송을 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계자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면 당신들도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하는데 사전투표를 하는데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의 숫자를 선거하니만 아는 나라가 어디 있냐 이야기예요. 아니 이 기한님 보시 총선 끝나면 부정선거 조사 시작되라고 봅니다. 무슨 근거로 부정선거가 총선 끝나면 시작될 겁니까 총선에서 대표하면 모든 게 다 끝나는데 에휴 이렇게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총선이 끝나면 부정선거 조사가 어떻게 시작되겠습니까 권력이 서술이 퍼를 때도 이런 부정선거 수사를 안 했는데 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하면 좀 논리적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떠들면 이야기가 되냐 이야기 총선 끝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냥 총선 끝나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총선에서 다 끝나가 이겼는데 압승을 했는데 지금 와서 부정선거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 좀 정신 좀 차립시다 좀 정신을 차려야지 가장이 정신 못 차리면 그냥 맨날 당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오근호 대표가 이 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거 보시기 바랍니다 3구 대통령 선거 개표 당시에 다급한 나머지 개표력과 전혀 다른 숫자를 전산 입력했습니다 옥 대표는 옥 대표는 여기에서 잘못된 숫자를 입력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여기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개표 사무원이 잘못된 숫자를 입력했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사전 투표한 사람보다도 투표지가 30표 더 나왔습니다 사전 선거 투표지 위정감이 일상화 되어 버린 것입니다 중앙선관이 홈페이지 개표 결과를 살펴보면 도저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처참한 현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한 거죠 그럼 오늘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부정선거의 가장 마지막 방법 최후의 방법이 조작한 숫자를 중앙선관이 선거 결과 전산에 입력하는 것입니다 현장의 실물 투표지가 몇 표가 나왔든 관계없이 개표력 직계 발표가 무엇이든 관계없이 최종 조작 숫자를 입력할 수 있는 겁니다 현장 발표와 tv 생중계 표직계 상승 숫자 달라도 아무런 사후 검증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 있던 사람 당시 개표록을 촬영한 사람만의 2위를 제기할 수 있는데 담합선거 조작선거이기 때문에 그건 누구도 2위를 제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옥 대표의 오늘 이야기에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 부분은 바로 여기 입력하는 과정에서 컴퓨터로 여러분들 선관위 중앙선관위의 개표소에서 입력하는 과정에서 조작된 득표소를 입력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주로 여기서 조작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서도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컴퓨터를 사용해서 안 된다는 이야기를 그동안 사람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이번 지적이 실제 대부분 현장 관계자든 일부 소수 인원만을 제외하고 돋대기 시장 같은 개표소에서 일어난 일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개표록과 선거결과 직계 불일치는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 선거 부정의 끝판왕인데도 고소고발의 무응답입니다 4월 10일 총선에서는 집계까지 모두 두 눈으로 들여다볼 수 있도록 모든 컴퓨터를 걷어내야 됩니다 전하 목소리로 들릴 수 있도록 또박또박 숫자를 전달해야 됩니다 아래 사진은 지난 6일 1일 지방선거 교육감 개표록입니다 투표 결과와 교육감 선거에서 등장한 투표지 개수가 다릅니다 이렇게 다릅니다 이게 일치해야 되는데 식사동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다른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기건수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 기건수가 숫자 불일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개수조정용으로 만들어져서 세표를 마이너스 처리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조작한 숫자를 중앙선거결과 전산에 입력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 수치를 개표 상황표의 이 수치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작업을 했다 이런 주장하는 겁니다 아무리 정교하게 하더라도 선거 데이터에 손을 대게 되면 개수조정 컴퓨터 작업들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가지고 잘못 투입된 투표지 항목에도 이런 숫자를 집어넣고 지금 말씀드린 기건수에도 집어넣고 해 가지고 숫자 개수조정을 하는 흔적들이 피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그 내용을 옥 대표가 한 번 더 확인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